김경일의 대가리 현대사회의 부모들이 옛날보다 어린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해 주어서 살인률이 엄청나게 감소했답니다. 김경일은 살인률이 훨씬 높았던 옛날에 비해 현대사회의 부모들이 어린 자식에게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준다고 그냥 단정하는 것 같습니다. 졸지에 우리 조상들은 자식을 방치해서 악인으로 만든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경일이 사이코패스의 부모를 비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조상들을 비난한 셈입니다. 설사 현대사회의 부모들이 옛날보다 어린 자식에게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준다는 것을 입증했다 해도 김경일의 가설에 대한 입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상관관계를 넘어서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베푼 부모의 커다란 사랑이 살인률 감소의 중대한 원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옛날에 비해 살인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만한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잘 정립된 경찰제도와 사법제도가 한편으로 사적 보복을 금지하며 다른 한편으로 심각하게 부도덕한 행위를 개인 대신 처벌해 줍니다. 평등 사상과 평등 제도의 발달도 살인률 감소에 크게 기여했을 것 같습니다. 신분 제도가 지배했던 옛날에는 지배 계급에 속하는 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평민이나 노예일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 인종, 종교에 대한 관용이 현대사회에서 널리 퍼진 것도 살인률 감소에 크게 기여했을 것 같습니다. 경찰제도와 사법제도가 없거나 부실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사적 보복을 많이 하는 것을 두고 질투하는 신에 목숨을 거는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종교가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을 두고 현대인들보다 더 악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1세기 선진국을 지배하는 도덕적 입장에서 보면 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이코패스와 일반인을 가르는 심리적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면 악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김경일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일본의 살인률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의 절반 정도이며 미국과 비교하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부모들이 어린 자식에게 사랑을 듬뿍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모들이 자식을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살인률이 20배나 높은 겁니다. 일본을 따라가려면 한국 부모들도 더 분발해서 자식을 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근거를 대라고요? 루마니아 고아원 사례를 보십시오. 사랑을 못 받으니까 성격과 도덕성의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